제 2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춤으로서 첫 만남에 대한 세련라드를 우리 민정세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출발! 첫째! 1, 2, 3, 4! 1, 2, 3, 4! 예! 오케이, 출발! 오! 민정, 민정! 오케이, 출발! 1, 2, 3,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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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타지! 오! 으. 저 chores. 어 예뻐, 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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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진 씨가 갑자기 옷 벚꽃에서 불을 지피어가지고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야 해선 딱딱한 해선이 노래를 불러줄 수도 없고 딱딱한 그거 심정합니다 야 딱딱하죠 잠깐만요 우와 멋지다 주세요 반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런 거에 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추러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정신 세계를 여보 이런 거 좋아하고 꽃사슴 이런 거 사서히 이렇게 각져있어요 이야 각져있네 음악 주세요 재주가 오져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어 다르게 잘했어 김덕환! 김덕환! 오케이! 김덕환! 엄마! 주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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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음악. 주세요. 네. 안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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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觉. 좋아. 오오오. höholehole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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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